어... 어... 여러분들 게임이 시작됐나봐요!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라이더 게임! 제재야 진정해! 바닥에 스텍을 가고 있어! 진작 못해! 진작 못된다고! 진작 못해! 여기 어디야! 허가! 진작 못해! 오 시작했다! 와우! 뭐? 뭐야? 뭐지? TV를 봐야돼! 어...TV에서 이상한 가면 쓴 남자가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을 시작한다! 렛츠플레이 더 게임! 어...보니까! 방은 다섯개 뿐이고 사람은 여섯명! 키는 다섯개! 위야하지만 개꿀이다 우리 다섯명인데? 아 다 갈 수 있는거야? 키를 찾아! 난 찾았다! 난 일버드로 갈거야! 상자로 열어봐! 와 5번키구나 이거! 진급하게 니들만 찾고 끝이야? 나 안 좋아져! 으음... 모두가 살아보자! 방은 다섯개야! 사람도 다섯명이고 살 수 있어! 어! 키 얻었다! 키좀 키좀 찾아줘! 미안해! 나무저 살게! 나 3번있다! 난 니들꺼 안찾아줘! 난 너희들꺼 안찾아줘! 난 너희들꺼 못 열어! 애들아 나무저 갈게! 나도 갔다! 혹시 못찾은 사람? 아니! 아니 키를 찾고 나니까 더 심한 꼴을 당하고 있잖아! ㅋㅋㅋㅋㅋ 얘들아! 더 심한 꼴을 당했.. 왜 더 심한 꼴이 된거야? 키짧거 들어왔는데 나 묶여있는데 지금? 나.. 어구..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얼굴이 인털서야! 얼굴이 인털서야! 얼굴이 인털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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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옆에! 옆에! 어? 너네가 보여! 옆에 옆에! 안녕! 너네도 다 묶여있구나! 너희들도 심한 꼴을 당하고 있구나! 어.. 게임 방법은! 모음.. 그러니까 수갑을.. 뒤에 있는 수갑을 풀고 저 앞에 있는 열쇠를 집어서 이 머리에 있는 걸 풀어야 된대! 시간 안에 풀지 못하면 머리가 터져서 죽는다고 하는군! 세상에! 세상에나! 꼭 풀길 바란다! 어떻게 풀는데? 게임을 시작해봐! 그럼 알게 되겠지! 어.. 소우가 막 말하고 있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 많다 너! 게임을 시작한다고 하는군! 시간 안에 풀도록 해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 오케이! 시작한다! 빨간색! 빨간색! 어.. 빨간색 있는 부분은 몸을! 몸을 흔들어서 수갑을 풀어야 되나봐! 야아! 그렇게 하면 돼! 빨리빨리! 애들아! 꼭 살아남길 바래! 열어줘! 살려달란 말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꼭 살아남길! 새끼는 게 잘못됐어! 넌! 꼭 살아남길 바래! 어! 풀었다! 나 살았다! 나도 풀었.. 뚫고있다! 문 열어야 돼! 문 열어야 돼! 문 열어야 돼! 나간다! 아 방이 몇개 없네 아직 못나왔다 누구 못나왔어 예예예 김이하가 죽었구만 자기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적이다 피자티다 나도 진흙대 네 여자친구가 죽었다 자, 앞에 있는 총이 보이나? 보여 이 총이 여러분들 머리에 총알이 나가겠지 대충 해석해보자면 저 위에 하얀색이 보이나? 총 가운데 있는 그래 저 하얀색이 나오는 색깔을 빠르게 맞춰야 한다 그렇군 내가 빨리 맞출 수 있을까? 경쟁자를 알려주다니 3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건가 설마? 아니겠지 무조건 한명은 죽는다?게임마다 너희들은 나듯이 죽게 될 거야 시작하는건가?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ice 누가 제일 늦게 눌렀을 것인가 아, 그래요? 나 늦게 눌렀는데? 스피드 순서야? 아래에 있는 버튼인줄 알았어 어잉 으아아앍!!! 태택이 얼굴에 케찹이 묻었어 감자튀김을 찍어먹고 싶구만 너무 무서워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어 앞에 있는 인형있지 인형을 인형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게임인가 맞는 열쇠구멍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으음 아 어 시간 안에 이 인형 앞에 있는 인형 인형이 짤리지 않고 인형을 살려줘야 되는건가? 그치 그런건가 근데 어 무서운 녀석 한번 해보자 근데 왜 대체 우리가 뭘 잘 못했길래 이런곳에 처박아둔거야 그니까 말이야 난 집에서 귀별의 칼을 보면서 감자칩을 먹고 있었을뿐이야 하하하 한번 해보자고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인형을 열쇠로 풀어주고 이 열쇠를 가지고 탈축으로 가라는거 같아 한번 해보자 열쇠는 쓰읍 아 알겠다 저기 뒤쪽에 있는거 같은데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응응응 야 앞에 있는 열쇠 뭐야 그러면 모르겠어 어 어 뭐야 어어 야 토비 앞으로 오고있어 아 여기있다 아 아 색깔 색깔마다 인형에 꽂는거네 아 빠르게 해야되네 빨리 갖고오는 사람이 이기는거였어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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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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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안돼 시간이 없어 58초 남았어 아 맞는 열쇠를 찾아야해 아니 왜 안꽂어줘 아 됐다 맞는 곳이 있나봐 또 어 아직 45초밖에 안남았어 내가 남은 열쇠는 이제 몇개 안남았다 아이 젠장 어디야 제발 기다려 난 살고싶다고 제발 살고싶어 와 토비 가까워지고 있어 얼마 남지않았어 오케이 열쇠 얻었다 애들아 어 나 먼저 갈게 고마웠다 좋아 나도 얻었다 잘있더라 이 아줌마야 안돼 누가 죽었어 어 아니 단지님 단지님은 죽었다 나도 열쇠 먹었거든 못들어가 못들어가지 방은 두개뿐이니까 뭐야 쥐늑대 너냐 항상 맘에 안들었어 하하하하 나도 네 얼굴이 항상 죽어 가셨다 맘에 들지 않았어 병에 발냄새가 나는 너무 싫었어 드디어 일대일인가 오늘야말로 복수해줄거야 오늘이야말로 복수해주겠어 오늘이야말로 너 형과의 즐긴 년은 끝인걸 난 그 니 파란색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난 그 형의 턱수염과 발냄새와 가슴살이 싫어 하하하하 그렇단 말이지 이 녀석 너무너무 싫어 뜨거운맛을 보여줘야겠구만 하하하하 색깔을 더 빨리 상대보다 더 빨리 클릭을 해야됩니다 아 아 화면에 써있는걸 맞추는거구나 화이트 화이트 블랙 아아 잠깐만 형 한번만 형 한번만 한번 봐주도록 하지 형 형 형 내가 형 진짜 좋아하는거 알지 블랙 어림도 없지 화이트 화이트 블랙 화이트 화이트 이 개가 좋았잖아 안좋았어 우리 정말 사이가 좋았잖아 안좋았어 이거 저 소우의 계획일뿐이야 약간 brothers 형即 &ğan 어 안봐준다 형 좁게 생각해 형 기다려 형 기다려봐 우리 알았어 대화를 해줄게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한다 안 맞은다 어 모르고 잘못 눌렀어 안돼 난 블랙을 광클한다 나도 블랙 광클 화이팅했어 블랙 형 잠깐만 형 잠깐만 으악 어때 기분이 아직 게임은 끝나자 아나 왜 안죽어 얘 아 얘 왜 안죽어 어 블랙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안돼 자기가 알아도 잘못 누르는구만 어 죽은 애였어 화이팅 어 블랙 이제 곱게 죽으시지 쥐늑대쿤 쥐늑대 기다려줘 형 나 사실 말할게 있어 뭔데 언니밖에 나무랴 아아아아아 토마토주스 나오고 토마토주스 개꿀 맛있겠다 맛있겠다 쥐일 때는 이렇게 패배하였고 늑대야 미안하다 형이 이겸의 유튜브 잘되면 꼭 맛있는거 사줄게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우게임도 마쳐봤고요 자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우후 즐거웠죠 친구들 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치 자기야 응 너무 무서웠다 자기야 진짜 무서웠지 응 너무 무서웠다 뭐야 맞다 맞다 너네 세명이 사귀는거였어? 네 생각끝입니다 사이앵글관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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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